이번 동영상에서는 SFTP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sftp.config.json 파일을 열어보시면 몇 가지 설정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업로드 온 세이브라고 하는 것이 펄스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업로드 온 세이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작성을 했죠.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을 수정을 했을 때 수정된 파일이 자동으로 서버 쪽으로 전송되기를 바란다면 여기 있는 false 값을 true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license.txt라는 파일을 열고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Ctrl-S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서버로 업로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파일을 서버 쪽으로 명시적으로 업로드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일을 선택하고 또는 폴더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sftp, ftp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이 중에서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폴더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로컬에 있는 파일과 리모트, 즉 서버 쪽에 있는 파일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삭제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ndex.php에서 오른쪽 클릭, sftp, 그리고 diff, 리모트 파일을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서버에 있는 파일과 저희 로컬에 있는 파일을 비교해서 서버 쪽에는 define, environment, development라고 하는 코드가 있다면 이 로컬에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 sftp, ftp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sync 로컬 리모트, 리모트 로컬, 보스 디렉션 이렇게 되어 있죠. 로컬에서 리모트, 리모트에서 로컬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로컬에 있는 파일과 리모트에 있는 파일, 원격지에 서버에 있는 파일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동기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로컬에서 리모트는 로컬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리모트에 있는 내용을 바꾼다는 뜻이고 리모트 로컬은 그 반대고 보스 디렉션은 양쪽을 기준으로 해 양쪽을 같은 상태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브라우저 리모트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서버 쪽에 있는 파일 드렉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up 폴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부모 디렉토리들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폴더 액션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 즉, 슬래시 홈에 이고잉의 opentutores.org라는 이 디렉토리에 대한 어떤 명령을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파일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폴더를 추가하기 또는 이 opentutores.org 밑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 디렉토리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 디렉토리의 퍼미션을 바꾸거나 삭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파일에 대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파일을 수정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또는 퍼미션을 바꾸거나 삭제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원격지에 있는 파일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홈페이지에 여기 us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별로 어떤 단축키가 있는가 어떤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서브라임 텍스트를 해서 파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setting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고급 설정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참조하셔서 좀 더 자신의 환경에 맞는 서브라임 텍스트 SFTP 설정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